복잡했던 민원신청과 식품정보 행정규칙찾기, 통합연계사이트를 통해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두드림으로 막힘없이 핵심 정책 추진 시 국민토론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편했던 점은 정책 제안을 통해 해결합니다. 내가 제안하고 우리가 만든다. 떠넘기기식 민원처리는 이제 그만.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반복되던 민원들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민원예보제 당신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항상 발전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